요한복음 21장 18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잼스 성경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내가 젊어서는 너의 허리띠를 스스로 두르고 온하는 곳으로 다녔어도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들러주며 또 온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고 하시더라. 베드로에게 내 앙들을 먹이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베드로가 앞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일 말씀을 절대로 잊지 않았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서 베드로는 주님께서 하신 일 말씀을 기억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런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 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방인들은 너희가 그들과 함께 같은 방탕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를 비방하나. 사실 베드로는 전도서 11장에서 나오는 청년과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지금은 마음 내키는 대로 발길을 옮기고 있지만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머리에 떠올리며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역시 젊은이들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오 청년이여 내 젊음을 즐거워하라. 내 마음은 내 젊은 날들을 기뻐하며 내 마음의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라 너는 알지니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에서 슬픔을 제하고 내 육체에서 악을 버리라. 이는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이 헛됨이라. 이제 주님의 사람이 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아주 일찌감치 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와 같은 충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십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그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예견하신 이 죽음은 자연사하는 것이거나 병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피살되는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늙으면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들이 띠를 둘러주며 또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나이가 들면 베드로의 의지에 반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를 잡아다가 결박하고 죽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역시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한 주님의 이러한 말씀을 똑똑히 기억하면서 베드로에서 1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도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각성시켜 기억하게 함이 오른 줄로이긴 하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 또한 내가 떠난 후에라도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내가 힘쓰겠노니.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자신이 처한 사항으로 미뤄보았을 때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엘리아는 자신이 들려올라갈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디모데 후서에서 얼마 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들의 생각은 모두가 다 정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죽음을 하루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예고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보여주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때가 임박했음을 알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비집고 들어갈 틈만 있으면 노마 카톨릭은 말도 되지 않은 억지지장을 하고 성경 구절 틈을 끼어들어옵니다. 이들은 아주 엉터리로 조작된 책을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 이런 식의 창작 동화를 만들어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매달린 사실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사형 말기에 바벨론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역시 거기서 기록한 서신서였습니다.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은 로마에 있는 동역자들에게 하나하나 소식을 전하면서 베드로에 대한 언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베드로가 로마에 있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에 있었다던가 로마에서 십자가에 달렸다던가 그것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처형되었다는 이런 이야기들은 모두 다 로마 카톨릭에서 꾸며낸 동화입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19절에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피살되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에는 베드로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지 언급이 없습니다.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가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지 베드로가 확실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대기독교에서는 사람이 죽은 뒤에 하늘나라 초소로 간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들이 이런 주장을 뒷받침해 줄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요한의 증거만으로도 현대기독교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에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미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믄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하미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하미라.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옵을 간지게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이들은 모두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욥 역시 자신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다잇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들이 자신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릅니다. 현대 기독교 내에 이런 자들이 가득합니다.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시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죽음이라면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고난을 당하면서 죽는 죽음을 말합니다. 사도들이든 성도들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이런 고난과 죽임을 당한 성도들에게 큰 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빛을 받고 난 후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지난 날들을 기억하라. 너희는 간혹 비방과 고난을 당하여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고 또 그런 처지에 있는 자들과 동료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큰 상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죽임을 당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가 위탁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쉽게 망각하거나 포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제자들을 사도로 임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길러내신 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사도가 됩니다. 이제부터는 안락한 삶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영적으로는 평강의 길이지만 육신적으로는 평강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 길은 고난의 육신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따르고자 자원한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인자는 자기 머리둘 곳조차 없노라.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해서는 안됐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베드로는 자신이 상실했던 제자직을 회복하였고 이제 주님께서는 그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제 본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목숨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20절 그때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또한 저녁 먹는 자리에서 주의 가슴에 기대어 주여 주를 배반할 자가 누구니까 하고 묻던 자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요한을 말합니다. 13장에서 요한은 6월절 만찬에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주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여 그가 누구니까라고 주님을 배반할 사람을 물어보았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계속해서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떠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자기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사랑하셨고 심지어 자신을 배반한 유다 이스카리오까지도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은 주님께서 자기를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분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세상도 사랑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제자들은 부류가 나뉩니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모두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군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과 맥이 통하는 사랑입니다. 또 한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을 특별한 방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요한을 향한 주님의 이러한 특별한 사랑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정확하게 맥을 같이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점에서 요한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예표입니다. 21절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나이까라고 하니 베드로는 방금 주님께서 자기가 장차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명령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이 등장합니다. 가만히 있자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되지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인 요한에 대해서는 참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냐고 예수님께 여쭙니다. 베드로는 여전히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그 와중에 자신의 눈길이 주님만을 응시하고 있어야 합니다. 뒤돌아보거나 두리번거려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주님께 책망을 받아야 할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뒤를 돌아보고 나서 주님 저는 그렇다 치고 요한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아주 매정하게 대답하십니다. 네 할 일이나 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엄청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주님께서는 명백하게 재림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몇은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재림을 언급하는 구절입니다. 왕국은 실제로 이 땅에 세워질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을 말합니다. 오순절에 임하는 영적인 왕국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이 땅에 실제로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왕국은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면 반드시 눈에 보이게 건설되어서 실제로 현실이 되는 왕국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볼 때까지 죽음을 맛보지 않은 것입니까? 아닌데 죽었는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습니다가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죽기 전에 인자가 그의 왕국으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시어 그의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의 옷은 빛처럼 휘어지더라. 그런데 보라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주와 함께 이야기하더라.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더라. 보라 구름 속에서 음성이 있어 말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그 안에서 내가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주님께서는 영광 가운데 제림하실 앞으로의 모습을 이들에게 미리 생생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환상이나 어떤 판타지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를 조친 것이 아니라 그의 위험의 목격자들이었기 때문이라. 베드로는 자신들이 주님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광경을 본 목격자들이라고 증언합니다. 이들이 목격했던 그 광경은 주님께서 제림하실 때 다시 한번 재현될 것입니다. 23절 그리하여 이 말이 형제들에게 퍼지니 그 제자가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더라.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냐고 한 것이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한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에게는 그 제자가 죽지 않는다고 소문이 퍼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고 다시 바로잡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림하실 때까지 요한이 죽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죽었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한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이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요한은 분명히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죽지 않고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쓸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실제로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요한은 판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의 나이가 아주 많아서 죽을 때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그런데 19세기, 20세기 말, 아니 20세기 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림하시는 시점까지 옮겨간 것입니다. 요한은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라고 말합니다. 성령 안에, 영 안에 있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몸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어서 특수한 변형을 이루어서 초자연적인 상태로 미래로 이동했다는 말입니다. AD 70년경에 판모섬에 갇혀있던 요한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의 때로 이동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림 장면을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머물러 있은 셈이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끝난과 함께 요한은 판모섬에 되돌아와서 거기서 나이 많음으로 인해서 죽게 됩니다. 24절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의 증거는 요한의 증거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말합니다. 요한은 지금 우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노라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고 또 이런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증거하였고 그리스도의 증거와 함께 요한의 증거를 또 제자들이 증거했습니다.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많은 일들이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일일이 기록되어야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늘 그런 것처럼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에서도 자신들의 교리를 새롭게 만들어냅니다. 즉 요한이 다 기록해야 했지만 기록하지 못한 것들을 요한을 대신해서 시프리안, 클레멘트, 이레네우스, 오리겐, 폴리캅, 이그나티우스 등등 교부들이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긴 전통적 기록들은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갖는다고 빡빡 우겨댑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전통적 기록들의 권위를 입증하는데 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구절인 21장 25절을 사용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그 기원부터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전통과의 두 개의 권위로 시작되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느 것도 최종 권위가 될 수 없는 권위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부들의 문서에 담긴 전통 이 두 가지 중 그 어느 것도 최종 권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자연스럽게 교회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 자체가 교황이나 추기경들을 통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최종 권위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권위가 존재하면 양자의 충돌은 필연적입니다. 그 양자가 충돌하게 되면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 사이에 끼어들어서 스스로 최종 권위가 되어서 결정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글 킹잼스 성경을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NIV를 사용할 것인지 ASV, 개혁성경, 공동성경, 표준역본, 무엇을 사용할 건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영어의 경우에는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나오기 전에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권위가 되기 위해서 ASV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흠정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최종 결정을 사람이 내려야 합니다. 최종 권위가 사람의 손에 넘어온 것입니다. 거기다가 New American Standard Version이 나오고 NIV가 나와서 영어 킹잼스 성경에 대해서 자기네들끼리 갈등을 일으킵니다. 지금은 한국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가지 한국어 성경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어를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도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 권위가 그만큼 더 선택자의 손으로 확고하게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 각자가 스스로 최종 권위를 가진 하나님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좋은 것과 나쁜 것, 선과 악, 더러운 것과 순수한 것은 구별이 안됩니다. 구별할 필요도 없게 되고 선과 악이 따로 존재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21세기 모든 현대인들은 성과 악을 구별하지 못한 아주 기형적인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다른 많은 일도 있으니 만일 일일이 기록된다면 세상 그 자체에라도 기록된 책들을 둘 수 없으리라고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이렇게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 많은 요한에게 요한 게시록을 기록한 일무가 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요한은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 게시록까지 기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와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모든 아름다운 동화들이 흔히 그렇듯이 성경 역시 그리고 그들은 영혼토록 행복하게 살았대요. 라는 식으로 막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위대한 진리의 책인 요한 게시록으로 막을 내리도록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